TV에서 MTV, 일본, TBS 채널 그리고 MTV 아시아 18등급에 함께하는 더쇼 5월 마지막 주 더쇼 트위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전문가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김재현 씨 축하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스윙엔티테먼트 조용 대표님 그리고 동길이 형, 구동이 형, 상길이 형, 은지훈아 그리고 우리 또 트윙, 시국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네, 그냥 우리 윈드 너무 사랑합니다. 알라뷰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김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쇼 팬들이 왜 특별히 댄스 버전 안녕하세요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앵콜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옌쇼와 젠쇼의 MC 1주년 마무리는 SNS 닉네이 이쁘구님의 요청으로 해볼게요. 이쁘구님 보고 계시죠? 더쇼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더쇼의 누나, 형, 친구 동생 여러분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보자고 약속 하요일은 더쇼, 예쇼, 젠쇼와 함께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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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을 날아도 멀리 플라이 하이 하이 이거 춤을 춰야 되는데 어떻게 춤을 추지? 극재로가 잘못된 이별을 못하여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다 시간을 지워 나 떠난 그 하루를 민재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